사운드 포럼 타노이자라는 스피커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국산 사운드 포럼이라는 회사의 제품이고 아발론 에이돌론이라는 스피커와 굉장히 많은 부분은 디자인 유닛 구성까지 비슷한 스피커이기 때문에 국산과 복합형이라는 제품이라는 두 가지 오디오 씬에서 굉장히 선호받지 않는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가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호불호가 크게 갈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스피커에 대한 최종적인 저의 판단은 상당히 좋은 스피커라는 것입니다. 일단 뭐 흔한 방식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큐톤 C12 트위터를 사용했고 미드레인지도 아큐톤 C79에서 상당히 고급 미드레인지가 사용된 기종이고 우퍼는 이톤사의 11인치 유닛이 사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유닛 구성이 현재의 기준으로서도 상급 제품이 되겠고 이 에이돌론 같은 경우는 당시 천만원대가 넘었던 제품이고 지금도 중고가로는 거의 천만원에 가까운 다이아몬드 버전으로 개선된 트위터를 사용되는 모델이 조금 더 많이 보이긴 합니다만 아발론의 현재를 만들어낸 가장 아발론의 대표 모델 중 하나인 에이돌론의 굉장히 유사한 제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어찌 됐든 저도 에이돌론 오리지널을 써보진 못했기 때문에 그 제품과 완전히 같다라든가 거의 비슷하다라든가 이런 표현은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에이돌론과의 비슷한 점이냐 있냐 없냐라는 걸 떠나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스피커들을 경험해 본 입장에서 이 스피커는 분명히 좋은 스피커예요. 이 아큐톤 유닛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만으로도 기본적으로 오디오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어떤 스타일의 소리가 나올지 예상하실 수 있는 맑고 넓고 해상력 좋고 약간 무색무치 계열이라는 게 굳이 따지자면 좀 유일한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이톤 우퍼가 처음에 최초에 제가 TRM4와 연결을 해서 썼을 때 이 11인치 우퍼고 인클로저가 굉장히 큰 스피커거든요. 이 스피커가 생각해 보시는 것보다 좀 더 커요. 무게도 한 55kg 정도가 되는 중대형기에 해당하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앞면에서만 보면 그냥 일반적인 톨보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11인치 한 발이지만 좀 풍성하고 여유 있는 저역 쪽이 나타나는데 중고역은 아큐톤의 세라믹 유닛이 사용이 되면서 맑고 천명한 타입이다 보니까 제가 최초에 TRM4를 사용했을 때에는 중고역과 저역 간의 약간의 이지감이 좀 캐치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서 좀 불만족했고 생각보다 빨리 내쳐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오디오 리서치나 소닉 프론티어 진공간 앰프들과의 매칭을 했을 때 이 스피커의 진가가 저의 경험치상으로서는 확 드러나는 굉장히 맑고 투명하면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저역과의 이질감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저역의 양도 개봉 많은 스피커라서 저역 양감 조금만 줄여내면 확조할 수 있을 스피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후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들지 않을 만큼의 형태로 스피커가 변모가 되었습니다 중고가 200만원 중후반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격대에 이만한 퀄리티를 가진 스피커들 분명히 여럿 있습니다만 흔한 정도의 레벨은 확실히 아니라는 것 그렇지만 당연히 사이즈가 있는 스피커인 만큼 비교적 한 최소한 7평 이상의 공간은 6평 정도 이상의 공간은 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어울릴 것 같고요 공간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는 풍성한 계열조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간을 채우는 저역까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타입의 스피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산의 한계라는 부분이 가격적인 부분을 보자면 그로 인해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 또 타노이저가 될 것이고 에일류 돌론 같은 스피커들과 비교하면 현저히 5배 정도 더 저렴한 4배 정도 저렴한 가격을 중고에서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사운드 포럼이라는 국산 제품이라는 게 결국에는 또 상당히 큰 단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운드 포럼이라는 국내 회사에 대해서 제가 가진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급 부품들을 오디오용 부품들을 수급하고 있는 회사인 만큼 물량 투입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 나가 있죠 그리고 사장님 성함까지도 제가 모르는 분이지만 국내 제적사로서 확실히 타클래스에 있는 높은 경험치와 내공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케팅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을 보이는 부분이 큰 약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 지인분도 제가 아큐톤에 좀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지인분에게도 아큐톤의 우수성을 좀 많이 말씀드렸고 오셔서 자주 들어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큐톤 유닛을 사용한 사운드 포럼의 첼로 같은 제품들을 사려고 사운드 포럼에 연락을 해본 결과 그 지인분은 사운드 포럼 제품은 앞으로 쳐다도 보지 않겠다 직접 가서 듣지도 않았고 뭐 하지도 않았는데 관련되어 있는 여자분과 통화하시고 어디에서 기분이 상하셔서 사운드 포럼의 제품을 아예 쳐다도 보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선입견을 씻어내고 제품의 본질의 소리를 위해서 그쪽을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이 안티로 만들 정도의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사운드 포럼이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 꼭 재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쪽에 주된 구입차 사용하시는 분들이 약간 연세가 조금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사용자분들에게는 거의 최적화되어 있는 음들을 내어주고는 있지만 젊은 사용자들에게 좀 더 어필될 만한 소리 성향과 디자인이 약간 아닐 수도 있는 측면이 약간 관찰된다 저도 그 부분을 느꼈지만 또 매칭에 있어서 좀 확 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한 변수가 동작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됐건 저도 지금 진공간 앰플을 추천드렸지만 오디오 사용자들의 상당수가 TR 앰플을 쓰는 것이 진공간 앰플을 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국산 제품에 대해서 또 복각형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오해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포텐셜도 잠재력도 굉장히 많은 기종이고 가격 대비 CP, 가격 대비 성능비도 굉장히 우수한 기종이다 다만 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에게까지 추천할 정도는 아니고 그런 선입견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 번은 꼭 한 번 써보셔도 괜찮은 스피커다 특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만한 또 대안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매칭에 대해서도 이게 200만원짜리 스피커를 사시는 분들은 앰플에다가도 200만원 이상을 넣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로 인해서 복각 2.5라든가 국내 스캔스피크 8545 같은 거에다가 스캔스피크 9900, 뭐 이런 9500 이런 스피크 트위터를 사용한 기종들이 여전히 낮은 가격에 그냥 나돌아다니고 있는 이유가 스피커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50만원짜리 복각 스피커를 샀으니까 앰플은 30만원짜리 정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좋은 소리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CP가 좋은 스피커이기 때문에 앰프도 CP가 좋은 앰플을 선택하거나 가급적 분리형 쪽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구동력이 일단 뒷받침이 된 걸 넣어줘야 이런 고성능 유닛들을 사용한 기종들은 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데 50만원짜리 스피커니까 30만원짜리 앰플을 써버리고 소리 안 좋냐 하고 그냥 빼버리는 반대로 브랜드가 좋거나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 기종들은 안 좋은 소리가 났는데도 이 스피커가 설마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이 스피커가 설마 이 정도 소리는 아니겠지 하고 앰플 탓을 하거나 소스 탓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산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이런 복각형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반대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가격적인 메리트 하나 외에는 뭔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응집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세련되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전부 국내만 하더라도 국내 기업인데 국내 전문 리뷰어들에게 리뷰를 거의 맡기지 않는 그런 브랜드가 되다 보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거의 접할 수도 없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솔직한 평가 같은 것도 상당히 드물어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들으시는 분들 위주로만 운영이 되는 형태도 이런 21세기 또 이런 온라인이 주력을 갖고 있는 또 코로나 이런 시대에서 적합하지 않은 특성을 어느 정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사운드 포럼에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본다면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신다고 하면 이런 브랜드에 집착하지 않고 성능만을 보고서 이용을 해주는 고객들이 차후에 중고 판매에서 중고 국산 제품들이 좀 가격 방어가 좀 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좀 더 원활하지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게 분명한 또 큰 단점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해 주기 위한 노력을 제품이 좋은 제품들을 생산해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노력도 많이 기울어 주셨으면 또 직접 오신 고객들도 단순히 오늘 판매하는 데만 포인트를 둘 것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소비자들을 응대해 주는 그런 방법들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함께 가지면서 그렇지만 저는 현재 초반에는 쉽게 빨리 빼버려야 되는 스피커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내치기가 상당히 힘든 만큼 정말 좋은 소리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